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재호입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3월 학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3월 학평이 3월 말이긴 하지만 이때쯤부터 여러분들이 방학도 끝나가고 3월 학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이 3월 학평이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퀘스트를 찍게 되었는데요. 자, 스텝 1 학평의 개요, 스텝 2 학평의 의미 그리고 중요한 점과 여러분들이 그냥 아 괜찮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시 교육청 주관이고요. 3월 28일, 3월 말에 치러지게 되고 우리가 처음 치르는 고3 모의고사죠. 고2 때까지는 전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부터는 전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어느 정도 탐구 과목을 정하고 그 학습을 했을 텐데 그 학습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범위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사실 3월 학평이 난이도가 고2 학평에 비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고2 학평 때는 굉장히 비교적 개념을 묻는 쉬운 문제들이 나왔다면 3월 학평은 그래도 전년도에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고3으로 치르는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 괜찮은 이유를 제가 순차적으로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모의고사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학평은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다. 모의고사를 경험을 하고 내 현재 상태를 체크한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수능의 경향성이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보여주는 모의고사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는 물론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겠지만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겨울방학 학습에 대한 평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탐구를 겨울방학에 처음 하죠. 처음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름방학 때 7월, 8월에 또 열심히 하게 될 텐데 내가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 학평 모의고사에서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란 어떤 것인가를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2 때도 학평 모의고사를 보지만 그때는 좀 아무래도 긴장감은 없죠. 오늘 하루 쉰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고3 모의고사부터는 실제로 내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옆자리에 학생이 계속 다리를 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신경이 쓰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생이 기침을 계속한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계속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계속 들려. 그러면 저도 이제 시험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기침 소리가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들리면서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버퍼링이 생기는 거죠. 국어 지문을 읽는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할 때 그런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 최고 능력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80 이상만 발휘해도 성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이 모의고사를 한 번 연습해보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내 능력치에 80 정도의 능력치만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내 능력을 100에서 120으로 끌어올려서 실제 시험장에서 100의 능력을 발휘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3월 학평은 시험 성적에 연련하지 마시고 아 내가 공부가 이 정도 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4월, 5월, 6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전기 파트를 못 풀었다. 야 이거 전혀 손도 못 대겠던데? 그러면 아 내가 전기 파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했구나. 전기 파트 내용 다시 정리하고 전기 파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문제집, 제 문제집이란 PST나 엔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3월 학평, 또 4월 학평, 6월, 9월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 또 7월 학평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단계 단계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능 날에는 시험을 잘 보시게 될 테니까 너무 결과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이란 거를 좀 분석을 한다. 아 내가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에 약하구나. 예를 들면 너무 추워서 고생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가디건 같은 거 얇은 거 챙겨가야겠다. 수능 날은 또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의미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말씀드린 거죠. 시험장을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단평가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공부할 날이 훨씬 많이 남은 거죠. 3월 학평 이전보다 3월 학평 이후에 훨씬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설정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쭉 해서 수능을 딱 보면 수능 시험 날 내가 자기장 파트가 엄청 부족했었네. 내가 연력학 파트가 엄청 부족했었네. 이렇게 수능 날 알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이번 다음 모의고사까지는 학습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모르겠더라.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공부해서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꼭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다음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 길잡이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 중에 수능 이후에 치르는 첫 모의고사잖아요. 작년 수능의 경향성이 가장 잘 반영된 최신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능 경향성을 반영해서 만든 모의고사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물론 학평 모의고사는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6월, 9월 평가원부터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수능 반영한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긴 한데요. 공부를 처음에 방학이 시작하고서 열심히 하다가 한 2주, 3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지쳐가면서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자극을 하나 딱 주는 거죠. 모의고사를 한번 딱 보고 내가 공부했던 것도 까먹고 이 뒤에 부분은 내가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했네. 피디님은 아시겠지만 저도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 아 오늘 다음에 하죠. 뭐 이런 사람이 항상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려고 딱 왔는데 아 그냥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늘어지기 마련인데 시험을 한번 딱 보면은 또 정신이 바짝 나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옆에 나랑 친한 친구는 그거 맞췄대. 어 난 틀렸어. 아 야 이거 공부 좀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왜 안 중요할까. 뭐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직 여러분들은 미완성의 단계입니다. 사실 수능 물리학 1은 개념을 내가 만약에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한 2주면 끝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매일 할 때 근데 우리가 보통 탐구를 매일 하진 않죠. 뭐 탐구를 주 2회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 두 달 정도 걸릴 거고 매일 한다고 하면은 한 2주면 끝날 수도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완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 미완성의 단계이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시험을 경험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점검의 의미. 물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를 한다고 했죠. 아 내가 중간 점검을 해봤더니 진짜 그동안 좀 게을렀구나. 그럼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방학 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뭐 1월 2월 자 방학 두 달 끝나고서 이제 3월에 학평 모의고사 보고 뭐 앞으로 4월 5월 6월 또 여름방학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중간 점검하고 나서 조금 앞으로 좀 잘 열심히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는 좀 잘 수행을 해야겠다. 계획만 잘 세워놓고 처음에 조금 하다가 또 게을러지지 말고 이번에는 좀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점검의 의미를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통계는 통계일 뿐이란 게 뭐냐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그냥 통계치로서 내가 참고만 해야 되지 이거를 내 지금 현재 나의 어떤 그냥 나는 이게 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시간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 날까지 이 통계치 자료 즉 성적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뀌고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3월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나에게 자극을 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학평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캐스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